네, 유엔의 노노노, 토이의 바램, 그리고 초신성과 티아라의 TTL 들으셨습니다. 자, 사연 이어갈게요. 이번 사연은 후유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문득 오늘 정훈씨는 무엇으로 저녁을 드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떡과 치즈를 넣은 일본식 지지미를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정훈씨는 일본식 지지미인 오코노미야키를 먹은 적이 있나요? 떡을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네요. 가능하다면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져서 내일은 카렉찌개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방송이어서 힘들겠지만 많이 먹고 푹 주무시고 힘내서 방송해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은 박효신의 눈에 꽂힙니다. 그리고 추운 건 언제나 힘들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카렉찌개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오코노미야키는 좋아하죠. 일본 음식은 대체로 좋아하는 편이고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음식이나 태국 음식이나 아시아 쪽의 음식은 전 다 좋아해요. 근데 유럽을 가면 조금 식사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힘들지 않게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논다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청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니님의 사연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리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추운 날이었죠. 외근 나갈 일이 있어서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너무 추워서 종종 걸음으로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길가에 살짝 햇빛이 드리운 곳에 노숙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추운 날 위에 티 하나만 입고 손이 시리신지 바지 주머니에 넣고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순간 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제가 두르고 있는 목도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정말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그분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좀 있네요.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 듣고 다시 올게요. 자 후유코님의 신청곡 박교신의 눈의 꽃 박격포대 속주머니님의 신청곡 YB의 너라면 좋겠어 그리고 보라님과 후키코님의 신청곡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사연 소개는 잠깐만 쉬고요. 일요일에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들을 직접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DJ 추천곡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좋은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우선 팝 두 곡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의 곡은요. 잘 아실 거예요.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노래입니다. CF나 영화 삽입곡으로 많이 쓰여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 요즘같이 이렇게 쌀쌀한 날 들으면 뭔가 분위기가 따뜻해질 수 있는 노래라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그 밥 딜런의 곡인데요. 그 후에 뭐 건센 로지즈나 에이블리 라빈이나 우리나라의 또 블랙 신드롬 유미까지 계속 리메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에이브릴 라빈이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릴까 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본조비의 Always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룹이죠. 전세계 1억장이라는 엄청난 앨범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데 영국의 퀸이 있다면 미국에는 본조비가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연곡 중에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그 어떤 그 지나간 사랑에 대한 상처까지 영원히 간직하겠다 그런 내용의 Always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 더 잘 어울리는 노래 에이브릴 라빈의 Knockin' on Heaven's Door 그리고 본조비의 Always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수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태지씨의 노래입니다. 정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들 90년도 초반에 나온 것들이어서 뭐 거의 이제 뭐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신기할 만큼 요즘 나오는 노래들과 거리가 참 없죠. 오히려 정말 파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한 노래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려드릴 서태지씨 음악은 Take One인데요.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에 서태지씨가 솔로 활동을 한 첫 번째 정규앨범에 실린 곡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곡은 김현성씨의 유죄라는 곡입니다. 98년도 김현성씨 2집에 수록된 곡인데 타이틀곡은 슬픈 변명이었죠. 그 전 곡을 가성으로 이렇게 불렀던 아주 특이한 창법의 그런 노래였는데 이 노래도 명곡이지만은 유죄도 아주 정말 좋은 노래니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를 앞서가는 뮤지션 서태지의 Take One 그리고 애전한 목소리의 1인자죠. 김현성의 유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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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